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9시에 김훈 가수님과 함께합니다. 지금 김훈 가수님과 족발집에서 저녁 먹고 저희 집으로 갈거에요.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김훈 가수님 노래 잘하시잖아요. 오셔가지고 이 아름다운 밤 멋진 노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. 노래 신선곡 많이 하셔도 되구요. 우리 언니 반찬 누워가드려. 그래요 언니야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김가수님 오늘 밤에 언니야 하고 나면 대게까지 가면 늦을거에요. 감사합니다. 식사들은 다 하셨죠? 이따가 아홉시에 뵙도록 할게요. 저는 오늘 족발이랑 실컷 먹었어요. 오늘 전부 다 하얘손이네. 지금 초겨울인데 겨울인지 봄이 오는건지 모르겠어요. 겨울이 오는건지 봄이 오는건지 날씨가 굉장히 포근하죠. 항상 건강조심하시구요. 요즘에 코로나가 또 엄청 많이 유행을 하더라구요. 코로나 조심하시구요. 맛있는거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셔야 되요. 이렇게 세상 살아간다는게 사람의 만남이잖아요. 좋은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. 우리 김은가수님 멍보셔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. 제 방송에 빛을 내주시는 김은가수님 오늘 행복한 시간 함께 하기로 해요. 감사합니다. 이따가 뵙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제 방송에 빛을 내주시는 김은가수님